도민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마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분권, 수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각자의 자리에서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의 눈높이로 소통하며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정 자연환경을 지킵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지역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으로 선진 자치경찰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 2.0 시대 제주자치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